오랜만에 류현진 리뷰로 찾아뵙는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이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첫 두 경기에서 3과 3분의 1이닝 6실점과 4이닝 5실점에 그친 후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류현진은 지난 15일 템파베이를 상대로 4와 3분의 2이닝 1실점에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오늘은 홈에서 신시네티를 상대로 6이닝 3K 무볼렛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시즌 첫 승이자 통산 74승에 성공했습니다. 류현진의 퀄리티 스타트는 지난해 9월 7일 양키스전 이후 256일만으로 무피홈런 경기 또한 256일만이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71구를 던졌던 류현진은 6회까지의 투구수가 78개였지만 몬토요 감독은 한 박자 빠르게 류현진을 교체해줬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오늘의 류현진에 대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 같았다. 재구와 변화구가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류현진은 볼렛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무볼렛 경기를 했습니다. 또한 몬토요 감독은 88-89마일과 90-91마일은 분명 차이가 있다. 류현진은 변화구를 결정구로 활용하지만 패스트볼 구속이 올라오면 분명 도움이 된다며 구속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류현진은 오늘 평균 구속은 89.6마일이었지만 최고 구속은 92.9마일로 올 시즌 들어 가장 빠른 공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류현진도 체인지업을 던지는 나로서는 구속차가 중요하다. 타이밍을 빼앗는 투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차이를 활용하는 내 강점을 유지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류현진은 오늘도 커터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평균 90마일 포심과 80마일 체인지업 그리고 그보다 더 느린 72마일 커브로 타자에게 끊임없이 타이밍 싸움을 걸었습니다.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되면서 고향인 토론토에서 경기를 한 보토 또한 오랜만에 상대한 류현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류현진은 마운드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투수다. 그를 상대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류현진 또한 오늘의 피칭을 만족해 했는데요. 언젠가 내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고 또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고무적인 또 다른 이유는 경기가 열린 곳이 로저센터였기 때문인데요. 토론토 입단 후 로저센터 성적이 10경기 3승 4패 7.88이었으며 앞선 7경기에서는 1승 4패 9.96으로 유독 로저센터에서 고전했던 류현진으로서는 오랜만에 토론토 팬들 앞에서 호투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6이닝 무볼렛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 완벽히 돌아왔다기보다는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3자범태가 없었던 류현진은 6개의 피안타 중 5개가 2루타였는데 류현진이 한 경기 5개의 2루타를 맞은 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4개가 2사에서 나왔고 득점권을 6타수 무피안타로 버틴 덕분에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6회 카일 파머에게 던진 마지막 체인지업은 홈런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한복판 공이었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체인지업 재구는 지난 경기만큼은 뛰어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템퍼베이전에서 던진 체인지업으로 우타자의 바깥쪽 낮은 쪽에 몰려있었지만 오늘 던진 체인지업은 존 안에 몰리거나 높게 들어온 공들이 많았으며 좌타자 상대로도 위험한 공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 강한 타선을 만났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오늘 경기였기에 엔젤스를 상대하는 다음 경기는 좀 더 확실한 체인지업 재구가 필요합니다. 류현진은 지난 경기에서 7%였던 커터의 비중을 오늘은 17%로 늘렸는데요. 그러나 전과 달리 승부구로는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임무가 더 막중해진 공은 바로 커브인데요. 올해 21%의 커브 구사율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데뷔 후 최고에 해당되는 류현진은 커브로 잡아낸 7개의 루킹 스트라이크가 무실점 피칭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류현진은 첫 경기가 끝났을 때 16.20, 두 번째 경기 후 13.50이었다가 지난 경기를 통해 9.00으로 낮췄던 평균자 측점을 6.00까지 끌어내렸는데요. 현재 로테이션대로라면 류현진은 다음 경기에서 양키스에 이어 올 시즌 공격력 2위 타선인 에인젤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에인젤스 선발은 오타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다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완벽한 부하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오타니와 선발 투수 대결 그리고 첫 투타 대결을 하게 될 다음 경기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 엔젤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처음에 엔젤스를 상대하는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 엔젤스를 상대로 4경기에서 완봉승 포함 2승 0.98 엔젤스 스타디움에서도 3경기 1승 1.45로 좋았고 트라우스에게도 10타석 10타석 무한타를 선물했지만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엔젤스는 당시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류현진도 호투대열에 가세한 토론토는 4월 12일 이후 34경기에서 기록한 2.99의 선발 평균자책점이 같은 기간 아메리칸 리그 2위일 정도로 선발 투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타선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토론토는 오늘도 5회에 나온 짐머, 스프링어, 비셋의 3연속 안타로 얻은 두 점이 전부였으며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불펜도 오늘은 보루키가 경기를 망칠 뻔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4타수 무한타에 그친 게레로는 최근 18경기에서 1홈런 오타점으로 타격감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토론토는 알렉 마노아가 등판하고 신시네티는 헌터 그린이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은 제가 11시 경기를 중계하는 바람에 류현진 리뷰도 늦었고 오늘의 MLB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나머지 경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제 메이저리그 2루수 최초로 3홈런 1도루 경기를 했던 트래버스토리는 오늘은 보스턴에서 첫 말로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6이닝 4실전 패전을 하는 로비레이는 시즌 성적이 4승 4패 4.77이 됐습니다. 시애틀이 1억 1,500만 달러를 준 레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텍사스는 5억 달러 듀오에 부진해서 오는 아쉬움을 이 선수가 달래주고 있는데요.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돌아온 마틴 페레스입니다. 페레스는 휴스턴을 상대로 9이닝 OK 무실점에 올 시즌에 나온 3호 완봉승이자 통산 3번째 완봉승을 달성했는데요. 텍사스가 제2의 요한산타나로 기대했던 페레스는 2014년 2경기 연속 완봉을 포함해 첫 5경기에서 4승 1.42로 대활약하다가 팔꿈치 인대 부상을 당했고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서는 수술 이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센데고가 연장전 끝에 샌프라인스코를 8대7로 꺾은 경기에서 김하성은 이틀 연속 행운의 안타를 챙기며 4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고 달인 러프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템파베이가 연장 13의 혈투 끝에 볼티모어에게 8대6으로 패한 경기에서는 6타수 무한타 2삼진에 그친 최지만이 한 경기만에 타율 2푼 1위를 까먹었는데요. 최지만은 아이엘에 오르기 전 3알 오픈 칠리였던 타율이 2알 오픈 칠리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훌리오 우리아스가 지난 경기 부진을 싣고 5인닝 오케이 무실점 승리를 따낸 다저스는 필라델피아를 4대1로 제압했고 세인트루이스 놀런고머는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7인닝 1실점 역투로 통산 189승에 성공했습니다. 양팀이 11개의 홈런을 날린 리글리필드 경기에서는 애리조나 조시로하스가 한 경기 3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개 안내입니다. 오전 5시 샌데고는 조 머스그로브가 등판합니다. 상대 선발은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오전 7시 미치와이트가 선발로 나서는 다저스는 필라델피아 에런놀라를 상대하며 오전 8시 템퍼베이 최지만은 우한 브래디쉬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엔젤스와 우클랜드의 경기는 로렌젠과 몬타스의 대결로 진행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